감귤을 굳이 피해 만들고 치우는 장입니다. 반죽이 딱딱할 때 찍어야 해.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 친구들. 반죽이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럼 이제 손으로 돌도록 한 다음에 손 바닥으로 꾹꾹 돌려서 다시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집에서 또 있어. 어떻게 해요? 성현이가 처음 봐주세요. 누구였지? 친구가 왜 벌써 이렇게 한 번 밀어야지. 그냥 생각밖에 안 했는데. 반죽을 꾹꾹 만들기 세 명장인데 친구들이 모양으로 꾹꾹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기포가 사감복인 사기포로 동굴이 성전한 손톱으로 청소년별 되었던 거로 반죽을 꾹꾹 만들기 체험할 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죽을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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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무슨 모양입니까? 이거는요. 우산 모양도 있고요. 곰돌이도 있고 별도 있고 추리도 있고 이거는 공룡 같아요. 반죽을 건물입니다. 반죽을 건물입니다. 반죽을 건물입니다. 반죽을 건물이 20분 입니다. 그리고 resolve로 너무 얇게도 친구들 반죽이 탈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너무 판나 이거보다 구멍이 흔들더라구요 감사합니다.